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단기 임대로 돌리는 사례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 봤더니 일부 부동산들이 연합해서 빈 경매 주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는데 이들은 큰 피해를 났던 전세 사기범 집들도 단기 임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보증 단기 월세 물량을 대거 내놓은 인천의 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함께 연합으로 이미 빌라 수천 채를 임대내줬다며 문의에 온 임대인에게 집을 맡기라 권유합니다. 관리하는 직원만 18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 넘어간 채 비어있는 집들이 대상입니다. 인천의 또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단기 월세를 팠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과 강서구 화곡 등의 전세 사기범들 집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월세 수익금은 임대인과 절반씩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50대 50입니다. 임대인분 50% 드릴 거고 저의 50% 가능합니다. 뭐 당뇨까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조심스러워야 될 상황이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해당 부동산들을 찾아갔더니 전세 사기범 집을 포함해 빈 경매 주택들을 대규모로 단기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SBS 취재에 대해 불법은 아니라며 오히려 빈집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용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뒤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차명 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제이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 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허그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차명 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임대인에게 차명 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또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과거 허그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였습니다. 감실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제희환입니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이런 단기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정말 사실입니까? 네,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있는데요. 전세자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차명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금은 이런 물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주택은 중성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허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세자기 집은 경매가 넘어가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다면 관리 방안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런 집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그나마 해당 집들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허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강제 관리에 준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호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